아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은요 이 종목은 자 4500원 때에서 4500원 때에서 몇번 매수 의견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6800원 만 오면 이 종목이 어느 누군가는 고점에서 때리는 거죠 자 이 장대음봉 여기서 터지는 것 보십시오 자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야 이 구간에 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왜 꼭지 목표가를 잡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이미 배웠기 때문에 압니다 자 그런데 이 구간에 4500원 때만 오면 누군가는 강력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게 4천 5백 뭐 3천 4천 4천 원대죠 자 4천 3백원에서 자 6천 8백 원만 오면 누군가는 강력하게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대음봉을 치면서 자 거래량이 터지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런 것만 알고 들어가시면 이거 앉아 가지고 매수 들어갔다가 60% 70% 이거 그냥 꾸준하게 돈 버는 겁니다 자 6800원을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이 종목이 지금 현재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 구간이 오면 누군가는 왜 매도를 던지는지 여러분들 재무차트 교육을 받으시면 압니다 자 이것만 배우면 여러분들 꼭지 목표가를 잡아내는 거고 바닥을 잡아내는 건데요 자 이런 종목이 왜 4천 원대만 내려오면 이렇게 강력하게 매수했던 이 종목이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던 이 종목이 지금 핑곗김에 지금 엎어지자 그리고서 전저점을 깨고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게 쉽게 깨고 내려갈 종목이 아닙니다 자 아닌데 이 종목이 종합주가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으니까 핑곗김에 엎어지자 자 그리고서 지금 주가가 지금 전저점을 깨고 지금 막 내려오고 급락을 하기 이전 인데요 자 여러분들 차트를 한번 자 가까이 보십시오 지금 이전에 대량거래량 터지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주가가 두 토막만 더 나준다면 더 나준다면 이 종목은 대박 종목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구간 작년에서 저희가 이 구간에서 매수로 할 때도 반토막인데 여기에서 두 토막이 더 나거나 아니면 한 2천원까지만 두 토막은 이건 진짜 제 욕심이고요 어떤 핑계를 대서든 종합주가가 지금 급락하고 있으니까 어떤 핑계를 대서든 이 종목이 여기에서 반토막만 더 나준다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을 받았듯이 역시 ~~만 찾아 먹어도 이 종목은 무조건 400%는 따먹고 들어가는 당상이다 자 이런 거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 종목이 400%까지 확실하게 올라간다는 전제조건이 아니라 자 주식시장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잖아요 저한테 배우신 비법 그것만 찾아 먹어도 400%는 먹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주포가 관리하고 있는 나쁜 놈들이 종합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하는데 이 종목 하락시키고 싶지 않겠어요? 핑계낌에 엎어지자 그리고서 이 종목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여러분들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이익의 흑자 지속에 지금도 몇 토막이 났는데 여기에서 더 토막이 난다면 이거 대박 종목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런 종목 저를 만나셔서 이런 종목을 저희 카페에서 제가 바닥을 잡아드릴 겁니다 바닥을 잡아드리고 지금은 아직 전저점을 깨고 신저가를 깨고 지금 주가가 핑계낌에 엎어지기 위한 그런 마지막 힘을 쓰고 있는데요 이 종목 지금은 이평선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절대 매수 들어가지 마시고 저희 카페 정회원하고 평생 가족 회원님들은 이 종목을 제가 때가 되면 완전히 바닥을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종목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을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종목을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종목을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종목은